잠실 야구장입니다. 오늘 키움 히어로즈 대 두산베어스 두 팀과 시즌 첫 번째 맞대결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원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윙 삼진입니다. 3자 범퇴. 5회 초 키움의 공격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기원 보수가 바깥쪽에 앉았습니다. 스윙. 삼진입니다. 박정우 선수가 지금처럼 타자의 왕급 조절뿐만이 아니라 주이신데 뭔가 거기서 혼돈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날카로운 타구입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입니다. 펜스까지 타자 주자 1로 돌아서 1로까지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주자는 홈으로 들어옵니다. 펜리너모스 1타점 적시 2루타. 받아들입니다. 2루수 키를 넘깁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펜리너모스 2타점 적시 2타. 완벽한. 오늘 경기 팬분들께 인사와 함께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소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Dubai jugar pianCON anger실까요? ay ねexcelente victoria la de hoy. 이번에는 패네틱을 계속해서 패네틱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람호 선수의 앞으로의 조금 집중하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 건지, 타석에서 상대 투수를 공략하는 특별한 방법이 좀 있는지. 지금, 타석에서 상대 투수를 공략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팀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안 좋았던 부분을 수정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타석에서는 그냥 공을 보고 최대한 집중해서 좋은 타격을 하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같은 경기를 앞으로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3층에서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아는 분들이에요? 알지는 못하지만 또 열심히 응원해주는 팬분들이 있습니다. 주산베어스의 활약을 기대하는 많은 팬분들이 계시니까 팬분들께 응원 많이 해달라고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응원해주세요. 계속 응원해주세요. 계속 응원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 경기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매 경기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포토타임 한번 할까요? 네, 포토타임. 혼자서 앞에 카메라 바라보고. 포토. 1, 2, 3. 네, 고맙습니다. 라모스 선수를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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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큰 득점을 하고 나서 또 박정수가 올라왔는데. 잘 나가졌습니다. 일단 팬분들께 인사하고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박정수입니다. 그냥 박정수 아니고 잘생긴 박정수라고 소개해져 있습니다. 그래, 오늘 22개 공 던지면서 아웃카운트 5개 잡는 동안에 삼진을 3개나 잡았습니다. 어떻게 공을 던진 거예요, 오늘? 점수 차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송구하려고 했었고 운 좋게 투 스트라이크가 되어서 그때는 삼진 잡 잡는 식으로 세게 던졌던 것 같아요. 박정수 선수의 그 공격적인 피칭이 상대 선수를 확 잡아줘가지고 편안하게 9회까지 펼친 것 같아요. 중요한 5회 6회를 잘 버텨줬습니다. 오늘 경기하면서 기분 좋게 던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부텐데도 열심히 던졌고 성적도 잘 나가온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두산베어스 팬분들이 요즘에 승리에 좀 배고픔을 느낍니다. 박정수와 또 두산베어스 승리하는 경기에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수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팬분들께 인사하고 오늘 시간이 좋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응원 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일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수록 최대한 열심히 얻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선수였습니다. 포토타임 한번 가질게요. 포토타임. 끝으로 우리 해피 베어스데이니까 팬 여러분 행복하세요. 끝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수 선수였습니다. 오늘도 한... 힐링 베어스데이 꽤